조승래 국회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 안전 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원자력 소통법은 방사성 물질 사용과 취급, 배출, 관리 등 원자력 안전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. 조 의원은 원자력 소통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사업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